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시행 5주년을 기념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홍보부스는 양사의 조인트벤처를 통한 고객 혜택을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해 경품을 증정합니다. 양사의 미국 내 취향지를 알리기 위해 홍보부스 바닥을 미국 지도로 꾸몄습니다. 또 각종 미국 내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인생레컵 포토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기념사진 촬영기회도 제공합니다. 포토존 옆에 위치한 터치키오스크에서는 직접 랜드마크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랜드마크의 이미지를 지도 위 제자리에 놓으면 해당 도시의 정보와 항공편 운항정보가 표출됩니다. 스트랩킬링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부스에서 조인트벤처 5주년 기념 홍보 영상 시청을 마친 방문객들은 간단한 퀴즈 참여 후 럭키드로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18년 5월 1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를 맺은 후 미주, 아시아 운항 노선 확대, 연결편 예약 발권 편의성빌, 스케줄 증대, 환승 연결시간 단축 등 부문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